한 신입사원이 채용되고 싶은 마음에 집주소를 속였다가 해고됐다는 사연이 재조명됐습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주소 속였다가 해고당한 신입사원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 A씨는 회사에서 집까지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인데 너무 멀면 안 뽑아줄까 봐 면접 볼 때 걸어서 15분 거리라고 속였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면접에 합격해서 출근하자마자 등본을 제출했는데 상사가 왜 주소가 회사랑 이렇게 뭐냐고 물어봤다며 사실대로 말했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 회상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를 다시 부르더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은 고용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만두라고 해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A씨는 첫 출근과 동시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회사 대응이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다수는 처음부터 거짓말인 사람을 믿기는 힘들다. 저런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네. 시작부터 거짓말인 사람을 믿기는 힘들다.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게 포인트 등 글쓴이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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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